Q. 와우 Q. 지금은 이제 저희 호텔 트로트에 왔는데요 Q. 여기 호텔에 이제 족구장이 있어요 Q.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족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Q. 저희는 먼저 지쳤지만 하지만 그전에 활약을 좀 많이 했다는 Q. 지금 4대 4대 4로 나눠서 하는 중이라 Q. 저희는 지금 빠져있고 지금 두 팀 하고선 지는 팀이 계속 빠지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세븐팀 족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공중대 너무 못하네요. 애들이 많이 지켰어요. 한 번 지켰고. 너무 못하네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진짜 못해요. 저는 못하지만 팀이 잘 뻑하죠. 승승 좋아 승승. 승승 장구야. 승승이 장구 좋아. 좋았어. 좋아 좋아. 승진이 으로. 그렇지 밀어. 쭉 밀어주는 느낌인 거야. 나이스. 나이스. 승승! 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좋지. 끝? 진짜 안 돼. 그러면 연주도 나만 공격이 되는 거 같은데. 아 뭐야. 나이스 잘했어요. 승승이다. 하顔 나이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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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 조환이 형 너무, 너무 나은데 계속. 피해버려 그냥, 피해버려. 내가 있을게. 내가 있을게, 그냥 피해버려. 어? 내가 있을게 멋있어. 야, 우리 영산아님, 그 유동화동 속에 안 지키는 거 아니야? 맨날 농구가 없는데. 전주기자로 가다가. 좋아. 우리 악마의 박물이 찍혔어, 지금. 패딩으로 쭉 밀어줘. 쭉! 붙인! 좋다, 야. 좋다, 야. 야, 뒤로 와. 좋다, 야. 오늘 잘 맞네. 와, 섹시한데? 전타! 좋아, 좋아, 좋아. 오, 좋아. 야, 입. 용호야. 용호. 용호오. 와, 나와잖아. 용호야, 미쳤어. 용호야, 미쳐. 용호야, 밀어, 밀어. 그렇지. 내 꺼. 용호야, 내 꺼. 용호야, 내 꺼. 용호, 좋아. 용호야, 맞다. 응, 좋았어. 아, 형, 명호.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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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어, 두킬 올렸다. 영환이 형, 간다. 안 하나? 파이팅! 파이팅! 야, 멋있다. 후경은 뭐야? 아, 그치. 우리 둘진도 있었냐. 우리 둘진도 있었어. 나, 나. 밥 먹으러 갈게. 잘 가.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저번에 벌레 먹기, 벌레 과자 먹기 게임을 했었잖아요. 영상이 최근에 올라갔었는데 저렇게 영상을 틀김에 길 가다가 벌레 찾아서 먹기! 후! 여기에 벌레 많을 것 같은데 벌레들이 이제 좀 있단 말이죠. 날씨가 좋기 때문에 아직 벌레들이 안 있을 거고 벌레를 찾으면 매니저와 같이 지고 계시는 매니저와 함께. 이번에는 과자가 아니에요. 튀긴 벌레가 아니에요. 생벌레를 먹어보겠습니다. 원래 과일 때 생벌레 주스 이런 게 더 맛있어요. 그치, 벌레들 이제 생벌레. 생벌레. 벌레를 저같이 하나 봅시다. 하나 봅시다. 하나 봅시다. 아, 저거 머리네요. 네. 하나 봅시다. 있을 거야. 벌레가 있죠. 벌레들이 날라 날라. 오, 있다. 숭! 벌레. 진짜 있다. 오, 진짜 있다. 한 번. 오, 진짜 있다. 여러분 오늘 가위 가위 하시죠. 생벌레 먹기. 일단 가위 가위 보부터. 뭐? 앉아만 찍은 건 가위 가위 보. 앉아만 찍은 건 가위 가위 보. 앉아만 찍은 건 가위 가위 보. 나이스! 뭘 나이스야. 간다. 간다. 계속 집에 가서 다시 해야 돼. 가위 가위 보. 왜 다시 해. 벌레 찾으면 먹어야지. 아니, 그렇게 없어주면 끝이. 자,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벌레 잘 찾는다. 되게 따가워. 이렇게 보고 가면 돼. 우리도 이렇게 걸은 다음에 도겸 병원이 이렇게 걷는 이유는?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아, 고이 쳐서 먹어야 되는데. 아, 아쉬워. 원래 생과일처럼 생벌레 같았는데. 형이 벌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형이 이만하면 벌레 먹기를 막 하자고. 근데 어디냐 우리 형. 전달 먹기 이용해 막 하자고. 아, 이 있을 것 같다. 우리의 벤드 좀 끌고 있어봐. 어. 아, 저희가 열심히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또 캐럿들이 또 재밌는 영상 봐야 되니까. 우리가 어제 저기 지하터를 봤었거든요. 한번 캐나다는 지하철 보러 가실래요? 캐럿들? 가시죠. 네, 캐럿들한테 캐나다 지하철 보러 가시죠. 벌레 아니면 벌레 어떻게 하는 거야? 캐럿들이랑 지하철 여행 타나는 것도 재밌겠다. 오늘 지하철 여행 떠나는 걸로 해봅시다. 해봅시다. 가자. 벌레가 없냐고. 벌레가 없냐고. 인정아 벌레 모르고 싶다고. 여기가 거시잖아요. 무슨 소리야. 다들 이게 거시니 있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찔리나 봐? 왜? 처음에 진 건데 약간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게 찔리나 봐? 처음에는. 여기가 캐나다 지하철입니다. 여기가 또 괜찮아. 근데 늦은 시원까지 누가 또 열려있다니까? 약간 게임 중간에 던전 입고 들어가는 거 같아. 공헌 씨. 근데 제가 소개해 준 거는 그 개표소라고 해야 되나? 티켓 사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지하철이 있더라고요. 바로. 멋진 놈들. 수현 씨. 고맙습니다. 어제 여기 사체 봤는데 모를 수 있는 분이 저희한테 길을 물어 보셔서. 고맙습니다. 나랑도 물었어. 안 넣어버렸어. 네 형은 영어 잘하는 거 같아. 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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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호가. 이거 보시죠. 왜 그래? 고마워. 우리. 무슨. 무슨. 우기는 라이저이. 내가 안 나게. 그리고. 우리. sabi. 빨리 끌어야될 것 같아. 네가. 하라. 국민. 생활. 한 번 더 하는 것 같은데? 안경하고 저희는 도망갈 수 있도록 이걸 우리 사진 찍어야 되는데 이거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 가시죠 안녕 네 이렇게 캐나다 지하철까지 한 번 만나보고 갔습니다 일단 한 번 기다릴게요 일단 한 번 기다릴게요 근데 파라다 핫도그 좋아하잖아 핫도그! 핫도그 어제 먹고 싶은데 현금이 없어가지고 못 먹거든요 현금 있으세요? 현금 갈취 거의 금통 갈취대? 저기에서 먹을래? 저기에서 먹을래? 어제 저기에서 먹었는데 먹을래 물어봤는데 근데 내가 어제랑 오늘 봤는데 사람은 항상 저기가 좀 많은 것 같아 진짜 그래 그래 저기가 단팔이 더 이뻐 그리고 단팔이 더 이뻐 그냥 한 번 여쭤봐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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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NEGM Everybody 하위에 오늘 일단 지금은 일단 써볶이고 형 뭐 넣어줄까? 나! Do you wanna put this? 아이고 감성 감성 안 좋아 어때? 맛있어? 응 맛있어? 틀린 소스 아니야? 맛있다 오늘 매콤한 게 너무 많이 뿌렸어요 요즘 우리 그리버들 하나가니까 애들이 아는 게 얼마나 인구가 없겠죠? 일단은.. 맛있다 조금이가 맛있게 먹는 걸 보니까 난 배가 부르다 형 원래 부르잖아 이렇게 호텔 라드리는 끝났습니다 네 저희의 토론토로 여정은 오늘 밤으로 끝나고요 내일은 이제 뉴저지 뉴 워크? 뉴저지에 뉴 워크가 있는 거라서 오늘 한번 까보겠습니다 바이 Let's go! род욕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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